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 설악산구독스입니다 오늘은 23일 목요일이고요 매달 22일이나 23일 둘 중에 하나 주말 끼었을 때는 25일까지 조금 늦춰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여러분들이 여기 설악산구독스 아이들 다 예뻐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채널 멤버십이나 아니면 후원 또 광고를 스킵하지 않고 봐주시는 여러가지 그 마음 써주신 거에 대한 월급이죠 그게 들어오는 날이에요 제가 작년 연말에 영상 활동을 좀 열심히 안 했어갖고 12월 달에는 거의 광고 수익 이런 게 없었거든요 채널 멤버십 수익만 이제 계속 누적이 되고 있었던 건데 이게 100불 이상이 돼야지 제가 환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12월 달에는 거의 뭐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어서 지난 1월 달에는 한 번 누락이 됐었고 지난 1월 달 거하고 작년 12월 거 그거 합쳐가지고 한 15만원 돈 정도가 오늘 입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나가서 아이들 간식을 좀 사갖고 왔고요 사료는 일전에 로지곤님하고 아이린 손님이 보내주신 게 아직 4포대 정도가 남아있어 가지고 3월 초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정말 다시 한 번 또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오늘 간식 사갖고 온 거 좀 아이들 먼저 좀 나눠 주면서 또 이야기 이어갈게요 자 이리 와 빨리 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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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ket는 역시 저쪽으로 가지고 가버렸고요 아.. 이거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아이들 간식을 다 만들어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